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인풋 캘린더의 Show Today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달력을 표시할 때 Today 버튼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Today 버튼은 현재 날짜를 선택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Show Today 속성 값을 True나 False로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 캘린더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달력을 클릭하면 디폴트 상태에서는 Today 버튼이 하단에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Show Today 속성 값을 False로 변경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달력을 클릭하면 Today 버튼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Show Today 속성 값을 True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달력을 클릭하면 Today 버튼이 표시됩니다.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